성경 1년 1독 오늘 또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누구나 하루 20분이면 성경 1년 1독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예화 없이도 성경 이야기 충분히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대충대충 공부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내완주의, 요절주의, 권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사무엘하 21장에서 22장의 통숲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다윗시대의 3년 기근 사건은 요수아 때의 기부음과 맺은 언약을 사울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다윗이 사무엘 가문 전체에 장례를 치러줍니다. 셋째, 전쟁에 누가 참여하느냐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넷째, 모세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다윗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섯째, 다윗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것을 다짐합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사무엘하 21장에서 22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과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아무미니, 그가 기부한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부한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여,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부한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부한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르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일곱 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부하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벡에서 난자 곧 모올라사람 바리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다섯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부한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부한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일곱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배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배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며,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라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부하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뱃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며, 사람들이 그 달려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며,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삼백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새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수리아의 아들 아비세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처죽이니, 그때의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처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임 사람 야레오리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골레아세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루는 배틀체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여섯 개씩 모두 스물 네 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력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사부엘라 22장 여왁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왁께 아려 이르되, 여왁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해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왁께 아리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원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란 중에서 여왁께 아리며, 나의 하나님께 아리였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지짐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아무미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였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흙암 곧 모인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아마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추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질함과 콧김으로 말미아마,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므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귀리를 버리지 아니하였으므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권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돈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각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넛화를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찔리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이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지져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쇄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죽게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오늘 우리는 사무열하 21장에서 22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다윗은 청소년 때부터 이미 곰과 사자, 그리고 골리악과도 맞서 싸워 승리를 거둔 용사였습니다. 평생 수많은 전쟁터에 나가 싸워 이기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 다윗 대신 다윗의 부하들이, 블레셋의 거인들을 죽일 만큼 용사가 되어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다윗을 대신해 싸움에 나간 용사들은, 아비세, 십북의 엘하난, 요나단입니다. 다윗처럼 그들도 두려움 없이 거인들과 맞서 용감하게 싸워, 이스라엘을 지켜내며, 다윗과 함께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다윗의 용사들을 통해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전쟁에 누가 참여하느냐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열하 22장은 다윗의 잔양으로 10편, 18편과 같습니다. 다윗은 오랜 시간 사울의 칼끝과 수많은 대적의 위협과 환란 속에서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잔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잔양하며 감사했습니다. 이제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이름을 잔양하고 선포하기를 꿈꿉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환란과 고난은 자신을 넘어뜨리는 장애물이 아닌 오히려 그를 더 굳건하게 세우는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환란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기회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료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워우 On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속죄죄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속죄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